학창시절 내가 학교 친구 만드는 방법 새학기 친구 만드는 방법 진짜 알려줄게 일단은 니들 같은 것들은 못 만들어 솔직히 니들 얼굴 보면 니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딴 왓구로 솔직히 친구를 사귄다? 그게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해? 그치만 내가 그래도 못생김에도 불구하고 친구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 일단은 성형을 해 성형도 하고 그다음에 얼굴 좀 가꾸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크림도 좀 바르고 알겠지? 면도도 좀 하고 머리 스타일도 좀 정리 좀 하고